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해 영류와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136곳으로 약 24%에 달합니다. 반면 남양주시 다산 1동과 화성시 동탄 7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20여 곳 이상씩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.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연평균 820개소가 문을 닫는 등 폐원 문제도 심각합니다.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등을 선정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나섭니다.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확대해 공공보익 이용률을 34%에서 50%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.